하와이! 휴! 자, 오늘은 꾸루잼 모바일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모바일 게임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해볼 건데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에 있는 게임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게임! 무려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스터 카운트! 요 요 요 요 조그만 쪼꼬미들 네, 얘네들이 키우는 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우 gradu 뭔가 간단하면서 재밌네요 따라라라고 그냥 숫자로 밀어 붙이는 그런 게임이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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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쫙다달달달 쏘아서 올라간다! 따라라라라 나라라라라나 5배? 레벨업도 있네? 스타트 유닛 두 마리로 시작합니다 룰루룰루룰룰루룰룰룰루룰루 계속 자국 먹어요 5배 아야 갈렸다 하지만 의림도 없 쪼우 두세 안 돼 안 돼 내 쪼꼬미들 빠라바라바빵 빠라바라바빵 야 이거 간단한데 재밌네 자 100개 따르릇 따 100개 따르릇 따 좋았어 오 오 잠깐만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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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땅 땅 하하하하하 아무리 센 놈도 가골에는 장사 없다 이 말이야 어 야 이거 뭔 스킨이야 요거는 안녕 난 똥이가 아니라 스킨 하나 오픈해 볼까요 또 또 넌 누구니 요걸로 끼고 한번 가볼게요 게임이 이게 쉬워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판한팔씩 즐기기에는 괜찮은거 같아요 뭐 근데 이런 apparently 다 이렇게나죠 콩 우와 야 이번에는 좀 많이 컸다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어 나 잠깐만 이거 계속 쌓이는게 궁금하네 뭐가 나올지 얘 얘 볼 때까지는 계속 해봅시다 어이 어이 후똥 보타 60마리 100마리 어택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이게 한 5단계마다가 보스가 나오나요? 한 번 더 보스랑 맞짱 뜨고 싶은데 안녕 졸린 뚱이야 100마리 다시 한 번 아 75마리 어림도 없지 바로 컷 30마리 오 오 뭐야 활병 등장 최초 등장이네요 하지만 보너스를 넘어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아이고 보스 보스 따당당당당당 마구마구 해버려 아 뚱이 스킨넛었다 자 뚱이로 한 번 가보자 자, 다음 스킨도 하나 줄래요? 어? 저거는 그거네요? 폴라이즈에 나온 그 캐릭터인데? 꼭 근데 임포스터처럼 생기긴 했다 얘. 하하하하, 뚱이 넙대대한 거 봐. 안 노? 뚱이 말 좀 한 번 볼래? 뚜뚜뚜뚜뚜뚜뚜 오케이. 야, 이게 뚱이라 약간 면수리 넓어서 그런지 더 커 보인다. 좋아! 꺼라에엥 아니, 잠깐만. 얘가 진짜 임포인가? 생기겠다, 임포인데? 오케이, 임포 먹을 때까지. 갑니다, 계속. 임포야.. 임포야.. 아아, 이거. 오! 방금 살짝 위험했다, 이건. 갈아버려. 아이야 안돼 안돼 이거는 80마리 얻어야 된다 안돼 40마리 또 조금 빡센데 죽어 죽어 어 이은 포스터 나왔다 진짜 너였구나 기다려봐요 쟤 먹는다 어? 성리나오네 이제 자 두배 뿔리고 야 점점 빡세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보스 마법사의 증자 80마리 한번만 먹어보자 아 미리 눌러야 되나 이거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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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인포주세요 나이스 진짜 이제 인포 인포 먹방으로 간다 인포 기우 미목방 출발합니다 인평담밤 임평담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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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먹어버려 쭈 점프 뛰어주고 ี้ 구현이 아 강력하네 임포 으어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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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되는거지 따라다라다따 어? 잠깐만 쟤 뭐야 내꺼 스트레소 괜찮아요 쟤가 먼저 올라갑니다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이거 게임 도중에 광고나오는건 아니지 와 여러분들 이 게임은 아니네요 이 게임은 하지마세요 지금 똥게임감별사 감별결과 거의 뭐 10초마다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어 흐름이 너무 끙겨 이거는 불합격 자 다음은 자 이것도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임 바디레이스거든요 어 패션쇼 나온 모델언니가 그동안 오지게 다이어트했는데 식욕을 못 참고 햄버거 오지게먹습니다 냠냠냠 오'd샤 스쿼트 야채먹고 하지만 단 것도 못 참아 디저트 시력을 못 참은 당신 퍼펙트 바디네 그래요 먹으면서 다이트 해야지 다음 목표 야채랑 먹는 거랑 좀 골고루 해야 돼요 야채먹고 토마토로 살 빼주고 쭉쭉쭉 스쿼트 스쿼트 어 너무 날씬해졌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적당히 먹긴 해야 돼 너무 말라도 안 되거든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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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킬로 완벽 체중 이번엔 한번 오지게 먹어볼까 어디까지 커지나 자 현재 몸무게 40킬로 아 운동노노 쭉 내려가요 우와 이 맛있는 햄버거들 요건 못 참아 넘넘 넬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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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게 먹었다 왜 몸무게가 더 안 늘죠 자 70킬로 목표 체중이 뭐였죠 계속 커집니다 계속 이게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나 보네요 달리면서 오예 몸무게 유지해주고 어 근데 이게 몇 킬로인지 안 나오냐 왜 이 시즌에 폭풍으로 달린 모델 언니 이번에는 다이어트 좀 할게요 딸딸딸따따따 오오오 아우 야 무거워서 못 날았어 방금 실화야 아니 저 맛있는 햄버거들을 두고 내가 못 날다니 이건 좀 야채 먹고 살 좀 빼자 달려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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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시간에 헐쭉 헐쭉 자 안 먹고 적당히 빼면서 합시다 65킬로 햄 채면 태주고 와우 와우 자 여러분들은 진짜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신가요 저는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막 많이는 못 먹는 스타일이라서 아 자 마지막으로 진짜 햄버거만 골라서 오지게 먹어보자 몸무게 어디까지 불어나나 궁금하긴 하네요 으악 으악 아 살펴기 싫어 으악 으악 미지마 운동 싫어요 햄버거 좋아 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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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인은 뭐 위가 무한인가 햄버거를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 와 이렇게 먹어도 100회밖에 안되네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인기 차트에 있는 모바일 게임들 예 인기 게임들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으응 야채 싫어 야채노놈 햄버거 좋아 햄버거 좋아 랄랄랄랄라 과연 어림없는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